여러분 안녕하십시오 민주에요 저희 오늘은 학교에서 동복 입고 이렇게 반신 증명사진 같은 거랑 전신사진 찍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머리를 한쪽만 넘길까 양쪽을 넘길까 굉장한 고민 중이에요 이제 졸업사진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김현재 뒤에 너도 나올래? 다 나와 응 다 나와 자, 드시겠죠? 저희 조명사태 작지구 전신찍으러 왔는데 지금 있어라 즐거움이 있어 약간 떠서 올라오고 숨기면 이상해 아, 나 숨기려고 머리 숨기면 돼 머리 숨기면 돼 머리 숨기면 돼 손에 애들이 나오면 돼 손에 숨기면 돼 손에 숨기면 돼 다시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저 이제 다 찍고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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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일로 왔어요 저 일로 왔어요 3교시까지 졸업 사진 찍고 4교시랑 5, 6, 7교시랑 이제 수업한대요 이제 수업한대요 맛있어 저희 5월달 돼서 답 1등으로 먹어요 가자 밥 먹고 올라왔어요 밥 먹고 올라왔어요 밥 먹고 올라왔어요 저희 오늘은 졸업사진 집용사진 같은 거랑 이렇게 액자로 네모나게 되는 거 두 개 찍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번에는 그냥 학교 일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틀 동안에 졸업사진 찍는 거는 이제 벌써 끝났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들어가요 민주의 영상이 좋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